안녕하세요. 키치타임즈 아하의 전달이 선생님입니다. 자 오늘도 굉장히 놀라운 어메이징한 뉴스를 들려 드릴 텐데 여기 보면 강아지가 개가 이렇게 엄청 큰 개가 있는데요. 이 개가 도대체 어떤 일을 한 걸까요? 제목이 이거예요. Come back home, Riley. 자, Riley 어서 집으로 돌아와 이건데요. 개가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네, 한 번 기사를 보도록 하겠습니다. More than 20 years ago, a 진도 dog named 백구 was sold to a new owner. 20년도 더 전에 있었던 일이라고 하는데 우리나라에서 되게 명개 중에 하나가 진돗개가 되겠죠. 명품개 중에 하나가 진돗개 한 마리가 백구라는 이름의 진돗개가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She came back home after walking more than 300km from 대전 to 진도. Seriously. 자, 안 꼬셨나 보네요. 근데 이 백구라는 개가 원래 자기를 팔았던 주인에게 돌아온 사건이 있었다고 해요. 순전히 걸어서, 그쵸? 300km가 넘는 길을 장장 대전에서 진돗까지 이 개가 걸어서 자기 주인에게 돌아간 것이죠. 굉장히 화제가 되었겠죠? 자, 그런데 Recently, something very similar. 매우 매우 유사한 사건이, 비슷한 사건이 happened in the United States. 미국에서도 일어났다고 해요. 진돗개가요? No, I don't think so. A 10-month-old puppy named Wiley fell off a boat during a family trip in Michigan. 그러니까 10개월 된 강아지라고 하네요. 꽤 큰 개였는데 보니까, 그쵸? 자, 그런데 이 Wiley라는 이름의 10개월 된 강아지가 그만 보트에서 떨어진 것이죠. 그래서 미시간에서 가족여행을 하고 있던 이 가족이랑 같이 왔겠죠. 그런데 그 가족들이랑 보트를 타고 있는데 바다로 떨어졌을지 얼마나 잃어버렸다고 생각을 했겠죠. 그런데 she swam, 이번에도 암컷이군요. Around 9.6km back to shore. 자, 9.6km 정도로 수영을 이번에는 했습니다. 수영을 해서 해변가로, 해안가로 왔고요. And walked more than 19km. 19km 이상의 거리를 걸어서 Riley finally met her owners the following day. 그 다음 날 자기 원래 주인 가족들을 만났다고 합니다. 300km의 비하변은 조금 약하긴 한데 수영을 9km가 넘게 했다니까 강아지가 너무 대단한 것 같습니다. 얼마나 그 의지가 강력했는지, 그쵸? 자, 강아지가 얼마나 똑똑한지를 우리가 볼 수 있었는데요. 우리 문자, 배어라는 문제 풀어보도록 할까요? 20년도 이상의 전에 백구라고 이름의 진돗개가 이렇게 주어가 되겠죠. 새로운 주인에게 팔렸습니다. 자, 20년도 더 전해라는 것부터 시작하겠죠. More than 20 years ago, 진돗개죠. named 백구 여기까지가 주어 덩어리가 되겠네요. 팔렸습니다. was sold to a new owner. 이렇게 쓰면 되겠죠. Number B. 라일리는 마침내 다음 날 그녀의 주인을 만났습니다. 라일리가 주인을 만났다라는 게 이렇게 중심, 그 스트럭처가 되겠죠. So, Riley finally met her owners the following day. 자, 드디어 주인을 만났습니다. 부가적인 설명으로 마침내 그 다음 날 이렇게 들어갈 수 있겠네요. 자, where did 얻는 거 해볼까요? 자, number A를 보니까 아름다운 beach, 해안가가 있습니다. 자, the shore was flat with palm trees. 자, 여기 이렇게 이 아름다운 해안가가 그 우리 palm tree, 뭐라 그러죠? 우리 야자수로 이렇게 아름답게 장식이 되어 있다. 라는 얘기죠. Number B, there are a lot of... 무엇이 있을까요? in the beach, boats. 자, 우리가 바다로 나가려면 보트를 타고 나가야 되는데 그럼 해변가에는 많은 보트들이 있을 수 있겠죠. Okay, that's all for today. I'll see you next week. Bye-bye.